자 오늘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저녁 9시 기준으로 전세계 확진자 수 지금 16만명 16만명 확진자 증가수 집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망자 수가 5,500명이네요. 어제랑 그저께 5,000명 이하로 사망자 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또 사망자 수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일단 한국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오늘 증가수 51명입니다. 여기서 해외 유입이 15명, 지역 발생이 36명입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올렸죠. 그리고 지역 발생의 경우 광주에서 12명 특히 광주는 이제 전면 등교 중단했죠. 광주에서 12명, 경기에서 11명, 서울 9명, 대전 3명, 대구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경우 15명 중 5명은 검역 과정에서 나왔다. 나머지 10명은 입국한 뒤 경기 5명, 인천 2명, 대전 1명, 충남 1명, 전남 1명, 지역 자택이나 시설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누적 사망자 수는 총 282명. 한국의 사망률은 진짜 낮은 거예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한국의 사망률은 정말 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광주가 이거 지금도 속보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 광주 초중고 코로나19의 2, 3일 등교 중지 원격 수업 전환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지역 감염이 계속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로나가 그런 병이야. 지금 채팅창에 코로나 폭탄, 코로나 폭탄이라 하는데 정말 한 명으로 인해 빵 퍼지는 거예요. 퍼지면서 그 주위에 확진자 확... 이게 코로나야. 지금도 올라온 속보 광주 하루 동안 16명 추가 확진 총 72명. 요양보호사 접촉자 최소 10명. 최근 5일간 사찰, 오피스텔 등서 39명 발생. 계속 지금 뭐 어디 밀폐된 공간의 집단 감염 그리고 어떤 한 명으로 인한 그 사람 때문에 또 이런 폭발적인 전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 확진자 수가 한국 지금 거의 뭐 한 달, 한 달 넘게 계속 지금 50명을 찍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차라리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그런데 솔직히 초반 누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초반에 그냥 아예 강한 씨였다. 정말 중국만큼 강하게 진짜 봉쇄에 봉쇄를 해버려가지고 한 달 정도 그냥 싹 봉쇄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확진자를 싹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던 거야. 그렇다고 지금은 지금 셧다운 한 달 하기에는 지금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 경제 이미 무너질 대로 많이 무너진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또 셧다운 하잖아요. 그럼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죽느냐 아니면 정말 굶어 죽느냐 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최대한 경제도 살리면서 사람들이 경제활동도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사회가 돌아가게 하면서 코로나까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물론 이렇게까지 올 줄 알았다면 그냥 초반에 터졌을 때 그냥 아예 그냥 셧다운 딱 대고 한 달 딱 깔끔하게 했으면 끝났을 텐데 아무도 몰랐지 이렇게 가져올 줄. 길어봤자 3개월. 여름이면 아무리 아무리 길어도 옛날에 사스처럼 여름이면 끝날 거야. 아무리 길어도.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 이건 뭐 내년 연말에도 지금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광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한두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속도 떴는데 이건 코로나19 확진. 동생과 접촉한 파주 거주 20대 확진. 파주시에서 또 17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단면 경로는 의정부의 48번 확진자. 야 여기저기서 진짜 전파에 전파를 하네 아주. 자 그래서 지금 봐봐요. 교회 복지시설 9명 확진. 방역 단계 상향 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방역 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운영이 오는 15일까지 중단. 광주시는 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 지정과 격리시설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광주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건 여러분들 그냥 광주라가지고 아 그냥 거기만 그런 거겠지. 아 그리고 나 이 얘기하고 싶었어. 자 서울 수도권이 지금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수도권이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제일 심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틀렸어요. 서울은요. 그리고 수도권은요. 그만큼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엄청 잘 쓰고 다녀요. 마스크 안 쓴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근데 여러분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유 저거는 경기권 서울 얘기야. 수도권 얘기지. 우리 여긴 얘기는 아니야. 하고 지방에 오히려 마스크를 안 써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방 쪽으로 이렇게 더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방에서도 긴장해야 됩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만 있나요? 수도권 사람이 수도에만 있습니까? 요즘 안 그래도 휴가철인데 여기저기 다 가잖아. 어디서 어떻게 퍼질지 몰라요.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됩니다. 뭐 뭐 다들 아 여기는 청정지역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확진자가 언제 그 지역에 어떻게 갈지 누가 알아. 청정지역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시에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계속 받는 이상 청정지역이라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 쪽에 제보가 계속 올라와. 어디 어디 갔는데 마스크 한 사람 한 명도 없다. 어디 어디 갔는데 마스크 한 사람이 없다. 어디 어디 갔는데 마스크를 거의 다 안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큰일 나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자 그 다음에 오늘 뉴스 중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렘데시빌 오늘부터 공급. 중증 환자의 투약. 이 기사 다 보셨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기사 중에 저는 그 기사를 봤을 때 그 기사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일단 미국 우선으로 렘데시빌을 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그 기사를 봤는데 보니까 이게 일단 급한 중증 환자들 위주로는 약이 일단 보니까 공급이 되나 봐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 간에 어느 정도 딜을 쳤겠죠. 그거는 뭐 이제 공개 안 하니까 아무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이랑 미국은 그래도 동맹 관계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만약에 이 약을 안 주면 그건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그렇죠?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 약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일단 뭐 질본에서는 7월까지는 이제 무상 공급 물량 확보를 하는데 8월 이후는 가격 협상 통해 구매라고 합니다. 렘데시빌가 효과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렘데시빌의 효과는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완치되는 날짜를 33% 빨리 땡겨준다. 그 뜻은 지금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환자는 중증 환자는 100일 돼서 다 치료될 걸 이 약을 투여하면 67일 만에 치료가 된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 효과가 굉장히 센 거죠. 그렇죠? 그럼 또 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20일 돼야 다 나을 환자가 14일 만에 나올 수 있고 40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28일 만에 나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맞아요. 지금 후롱풍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픈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사람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하는 시간 쾌유되는 시간을 완쾌되는 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그게 그 사람이 생존율은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중증 환자 33명 위주로 이거를 투여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좀 있으면 렘데시빌의 효과가 한 며칠, 많으면 열 며칠 아니면 뭐 스무일, 몇 주, 한 달 안에는 렘데시빌의 효과가 이 약을 공급받은 이 저 나라에서는 다 이 효과에 대한 리뷰가 나오겠죠. 그렇죠? 부장형이 뭐고 어떤 효과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여전히 뭐라 해야 될까요? 여전히 힘든 거? 여전히 불안한 거는 이 약값이에요. 아 이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에 그래도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 감염 위험이 일반보다 1.2배 심부전 환자는 악화 가능성 커 연구 결과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1.2배 높았고 골다공증에 있는 환자는 위험도가 1.12배 커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루마티즘 관절염 환자도 감염 위험이 1.1배 컸다. 조현병을 앓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1.6배 각종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도 1.3배로 높았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집단감염 사례 등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 인자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심부전 환자 심부전이나 당뇨병이 있다면 코로나19 감염이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았다.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무려 2.5배나 높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 병을 걸릴 확률이 50%라면 이거 2.5배면 그냥 100%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좀 자기가 건강상 어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여러분들 요즘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코로나 어떻게 코로나 언제 끝나지? 언제 치료되지? 나 코로나 걸리기 싫어 이러면서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다 마시고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은데 다 모이고 클럽 가고 룸사롱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할 거 다 하면서 코로나 걱정을 왜 해? 그리고 진짜 정말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도 안 가고 사람들 최대한 안 만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쓰고 다니는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면역력을 올리세요. 그리고 항상 자기 몸의 온도를 어느 정도 높이 유지하세요. 몸의 온도가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가 줄어든대요.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영양제 챙겨 먹고 비타민 챙겨 먹으면서 자기 면역력부터 키워놓으세요. 담배 피우면서 막 걱정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건데 하 이거 아 이것도 지금 국내 뉴스인데요. 하 진짜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어처구니가 없고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쳤는데 18개월 실형 구형이랍니다. 너무 허기진 나머지 구운 달걀 18개 5천원어치를 훔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로 일용직 일자리를 잃고 열흘 넘게 굶주리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도 잃고 집세도 못내가지고 쫓겨나고 물로 허기를 달래며 열흘 넘게 굶다가 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야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아직도 있어야 됩니까? 이거 어디 뭐 어? 아니 무료 급식이라든지 무료 뭐 무료 이렇게 뭐 주는 데 있지 않아요? 노숙자분들 위해가지고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담담 형사가 시켜준 짬뽕 한 그릇이 2주 만에 하는 첫 식사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이오. 뭘 먹고 싶냐 하니까 짬뽕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짬뽕을 시켜줬고 허겁지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근처 다른 고시원 주인의 배려로 잘 곳은 구했지만 생계는 막막했습니다. 방을 몇 달 무료로 제공해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막고 일을 전혀 못 나가고 있었다. 남성은 오는 16일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절도 전과가 있다며 아 전과가 있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아 전과가 있네? 아 그래도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밥을 굶을 사람이 있으면 좀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좀 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쳐 그래도 밥은 굶는 사람이 있는 건 이건 좀 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 아니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굶고 있는데 어? 무슨 그 재난지원금 외국인들한테 무슨 뭐 330억인가 나간다며 야 그걸로 얘네들 밥이나 좀 먹여 아 참나 어이가 없네 진짜 졸라 어이가 없네 진짜 이 시대에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10일 동안 하 이건 말이 안 돼 그거 아세요? 막말로 편의점에 날짜가 딱 지나는 음식들 물건들 있잖아요 그거 바로 폐품 처리되는 거 아세요? 근데 솔직히 그건 먹어도 아무 일 없거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오늘 밤 12시까지야 그럼 12시가 딱 지나가면 그 물건은 못 팔게 돼 있고 그건 이제 어떻게 따로 처리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가끔 보면 알배생들이 이렇게 먹고 아니면 안 먹는 것도 그냥 버리고 뭐 처리되고 하거든 그렇게 음식이 버려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굶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뭐고 나발이고 뭐 G7이고 나발이고 야 진짜 국민들 밥이 밥을 타면 좀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물론 뭐 이거를 계란 18개를 도난당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기분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야 이거 그 구운 계란 18개 한 개 그게 300원이래 5천원어치야 야 이거 때문에 사람 1년 6개월을 가도 야 요즘 진짜 살기 너무 너무 팍팍하다 어? 아니면 진짜 여기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냥 차라리 어 감옥 가서 삼시세끼라도 든든하게 먹으라는 건가? 아 여기 또 어 여기 깨비님이 하는 말이 냉정하게 그분은 사회보다 징역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참 그렇다 좀 그렇다 에? 야 너무 그렇다 야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에? 그리고 이거는 어 뭐 설문조사 같은데 어 국내 최초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누구 탓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누구 탓일까요? 코로나19 감염 책임은 환자 자신에게 있다 중에 확진자 9.1%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접촉자는 18.1%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일반인은 30.7%가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환자 잘못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는 확진자가 6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접촉자도 46.8%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일반인도 34.6%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은 환자 스스로 막을 수 있었다라는 말에 확진자는 13.6%가 그렇다라고 했고 접촉자는 29.2%가 그렇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은 41.2%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입니다 다 33.2%가 에어임 率 25.5%가 shirt 13.7%가 олов 1%. 이게 14.7%가 22%가 됐다 퍼ado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